저는 진짜 두 사람이 한 거 맞아요? 네 전 맛있게 부쳤다 아니 최하 회원님이 요리를 잘 하세요 네 최 회원님이랑 아니 근데 두 분 송씨가 좋으신 거 같아요 음식 송씨가 이것도 맛있다는 거 맛있네 일단 양은 탈벌하게 맛네 진짜 밥 개봉! 우와! 누가 밥 될까봐 진짜 오늘 아주 맛있을 거 같은데요? 너무 좋아요 아우 진짜 비주얼 진짜 숙니다 깍질이 꼭 씹어야 돼 응 와우 야 밖에서 먹어서 맛있는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? 둘 다 둘 다 이렇게 막 먹다가 얹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비빔밥이지 또 이게 유기농 맛있구나 맛있겠다 와우 아우 제대로 먹고 있자네 싸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배춧잎에다가 아우 다 덥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맞아 이게 싼 밥이지 뭐 그래 아우 잘 먹는다 아우 이렇게? 맛있죠? 아우 대분이 하나 싸서 드릴까요? 내가 한 번 먹을게 싼 밥 아우 오우 오우 대분이 아우 아우 대분이 푸드파이터 좋네요 저 안 빼서 먹을게요 대분이 남은 거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한 입에 그냥 다 이상 고기 나왔습니다 와 아이고 오늘 먹을 거 진짜 많다 와 고기 저렇게 와 음 고기 맛있다 아우 김반장 비빔밥 와 기가 맵다 깍두기 이거 먹어도 됩니까? 다 하나 다 그렇지 와 근데 진짜 저거 태어나서 고기보다 이렇게 채소에 눈이 늘어난다고 처음에 아니 이렇게 고기도 흥량이 됐어 너무 맛있다 진짜 한번 먹어 와 고기도 맛있다 회원님 밥솥을 들고 그래 먹으려 의돌치한 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큰 국그릇 같아 그냥 나 여기서 보면 국그릇 아니야? 그래 뭐한지 아니고 아 이거 먹는구나 아 처음부터 내 거 빼려먹자 혼다니까 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이미지 말이지만 하고 되게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뭐 특이 제조 우아 음 와 음 오